아 왜 이렇게 늦게 와 10분 지났는데 아 우리집 고양이 밥주느라고 피만가서 백 안팔할래? 백은 웰미나 아니면 당구치던지 당구 어디 쳤어 코너가 그러면 코너? 목 아파 목 아파 아니면 애들 부르던지 애들 다 취업해가지고 못만나 날씨도 좋은데 공원 한 바퀴 돌던지 아 무슨 남자들이 공원이야 여기 분포시에서 제일 유명해 한 바퀴만 돌아보자 아 무슨 산책이야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야 야 저거 봐봐 저거 한번 탈까? 재밌어 보이는데? 자전거? 힘든데? 한번 타볼까? 야 이거 진짜 재밌어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? 이런 거가 재밌어 얼마나 재밌다 자가발전 원호래 타볼까? 오 재밌는데? 야 이거 갈대 봐 갈대 엄청 많이 자랐는데? 위로 올라가보자 그래 그래 여기 금시 좋은데? 어 뭐 여기 다 보이네 조금 더 올라가보자 저기 일로 어 힘들어 근데 필터치대가 좋은데? 정풍 바위 멋있네 수리산에 있는 바위를 여기다 그대로 연출해서 갖다 놨네 멋있긴 하다 와 야 애들 외쳐 알아 여기 물이 엄청 많은데? 전국에 어린 집 다 보였나 보다 그치? 뭐야 잠깐만 저거 진짜야? 야 저거 뭐야? 우와 여기 연꽃필 때 오면 진짜 이쁘겠는데? 공원 재밌네 근데 다음에 너랑은 안 올 거 같아 여자친구랑 와야겠다 정말은 저기서 커피 한 잔 마시자 여기 또 빵도 많아 여기 또 빵도 많아 술에sta abbrevi 침 음 180 세금